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도어락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웰콤버너 전용 도어락입니다. 저렴이 도어락으로 이 가격에 출장 설치비 포함이고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며 슬라이딩으로 야외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4위는 에버넷 목문도어락입니다. 나무문 전용 도어락으로 설치법 간단하고 실내에 설치하기 좋고 카드키로 열 수 있습니다. 3위는 에버넷 무타공 푸시풀 도어락입니다. 가성비 우수한 푸시풀 도어락으로 무타공으로 간단하게 설치 가능하고 카드킨에게 제공되며 푸시풀로 편합니다. 2위는 웰콤 솔리티 얼굴인식 도어락입니다. 완성도 높은 도어락으로 푸시풀로 무녀닫기 편하고 최대 100명 얼굴 등록 가능하며 원격 제어 가능합니다. 1위는 솔리티 지문인식 도어락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도어락으로 지문인식 기능 지원하고 설치 간단하며 각격 대비 성능 우수한 제품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